안녕하세요. 켄이입니다.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해야 될 거는 딱히 막 엄청난 게 없어요. 회화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요. 계속 그냥 영어로 말을 해보면 됩니다. 제가 볼 때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고 그걸 잘 찾고 있어요. 남들보다 회화가 될 만한 가능성을 더 크게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발현될 상황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문법 쪽은 다른 거 없습니다. 전에 좀 아쉬웠던 게 아니 뭐 프린트모를 달라고 하면 계속 안 주고 뭉개버리니까 그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번엔 좀 더 빠르게 빠르게 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도 지금 안 보내고 있는 게 있네요.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프린트모를 이거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것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게 그래 수동태랑 그 다음에 몇 년에 한 번 몇 번에 한 번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제가 주는 것들에 대한 흡수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. 지난 시간에 가르쳐준 건 맞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해를 했던 것까지 맞는데 그럼 지금도 알고 있냐?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뭘 못 배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뭘 배워도 계속 잊어먹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뭘 자꾸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많이 한다 라고 하면 이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한다에 닿기 위해서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. 이 사람은 뭘 얼마나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추산이 나와야 되는데 노학생은 그게 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동태는 모를 거예요. 이번에도 아마 잘. 근데 1년에 한 번 3년마다 한 번 이런 건 좀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. 수동태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속 회화 쪽으로 이어가면서 프린트멜에 대한 것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받아야 되는데 또 받아놓고 저한테 안 보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케인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.